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어제 오후 임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버스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임금 인상으로 타협점을 찾긴 했지만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그림자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문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인상안 4.48%, 명절 수당 65만 원을 뼈대로 하는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시가 중지에 나서 12년 만에 파업은 가까스로 봉합이 됐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 회사들이 이른바 돈이 안 되는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정 이윤을 재정을 투입해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 2200억 원이었던 재정지원은 재작년과 작년에는 8000억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서울시는 추가로 약 600억 원을 더 지원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은 1% 정도 인상될 때마다 약 110억 내지 120억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운송 수입만으로는 줄곧 적자지만 재정지원으로 인해 서울시 버스 회사는 매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재작년의 경우 서울시내 65개 버스 회사는 716억 원대의 순이익을 올렸고 코로나로 인해 승객이 감소했던 2021년에는 772억 원으로 지난 8년간 최대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들은 이 수익을 임금 인상이나 재투자에 쓰는데 인색합니다. 서울시 버스 회사들은 재작년에 506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가 하면 임원 급여를 서울시가 정한 것보다 24억 원 더 주기도 했습니다.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는 사모 펀드들이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버스 회사를 잇따라 인수하면서 이러한 배당잔치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재정 부담이 늘어 결국 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분간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면서 이익이 버스 회사에 집중되는 상황을 고치기 위해 현재 준공영제 두 번째 버전을 만들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